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꼭두의 계절 드라마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배우 김정현, 임채영입니다 싱글즈와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맞았어 던체 리딩 말고 우리끼리 따로 정연이랑 저랑 각신옥신 하시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모인 적이 있어요 대본 리딩을 한다고 그때가 첫 만남이었거든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로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진짜 떨렸어 그때 힘들기도 했지 피곤하기도 하고 그때 막 심장이 이렇게 아 이거 연기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약간 이랬었던 나도 대본 리딩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사실 촬영 나가면은 기댈 게 너무 많잖아 현장에 파트너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책을 보고 읽어야 되니까 리딩이 조금 어려워 항상 대본 리딩이 좀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응 조금 몸에 제약도 많고 맞았다 아 맞았다 저희 맞춘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드라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서로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티키타카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베스트 커플상을 받을 정도로 그러면 굉장히 좋았다는 뜻 아닐까 약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둘이 케미가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서 어 맞아요 치우스 연기상보다 베스트 커플상이 사실은 정말 치우스 연기상이라니까 따라올 거 같아 베스트 커플상을 받게 된다면 치우스 연기상이 너 안 바꿔? 나도 안 바꿔 아 넌 너무 예쁘다 오빠 너무 좋아 저도 제 캐릭터가 굉장히 좋은데 꼭둑 캐릭터가 신이잖아요 그리고 막 순간 이동도 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탐이 나는 캐릭터인 것 같기는 어렵지만 도전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좀 창피해 아 그렇죠 뿅뿅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맞아 맞아 창피하긴 한데 약간 현타 올 때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계절이를 만나서 꼭둑으로서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바꿀 마음이 없어요 한번 바꾸자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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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서러네 하하하하 나 서러네 아 나다 하하하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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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정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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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얘기할래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니까 나 내 얘기를 하자면 계절이가 굉장히 밝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텐션을 좀 높게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내 기본 텐션보다 높게 있어야지 연기가 좀 잘 나오는 웃으면서 하는 게 재밌음 좋으니까 계속 혼자 까불까불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스태프분들이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또 다니는 수영식 보면서 예뻐해 주시기도 하고 워낙 또 밝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누군가 막 하하하 이러셔서 잘 다녀 네 옥신이가 더 도움이 돼? 응 그래? 나는 갓 신이 왜 이래요? 옥신이가 돈이 많잖아 너가 옥신이 돈을 다 쓰면서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도 있고 맞아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 응 근데 사실상 옥신이는 나한테 약간 빌런 빌런 같은 존재야 약간 해방 놓은 존재 나한테 막 해방 놓고 너무 천방제축이고 근데 각신이 같은 경우에는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니까 얘기를 해주고 잘 잡아주고 사실 우리 포지션에서 3명 포지션에서는 엄마 같은 역할이 나죠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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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히려 각신이가 그럼 나도 바꿀래 안 돼 낙장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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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진중하고 깊은 친구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영이 처음 만났을 때도 되게 밝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처음 인사했을 때 계절이가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우리 앉았는데 우리 꽤 맞는 것 같아 대본을 외우는 시련에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대본을 못 외우면 또 많은 스태프들이 또 기다리고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 또 더 좋은 연기를 펼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 굉장히 힘든 스케줄 속에서 찍고 있는데 한 번만 딱 봐도 바로 외워진다 이러면 너무 편하지 잘 시간이 더 생기는 거지 너무 편하지 사실상 지금 우리 작품이 대사가 되게 많잖아 와 대사가 진짜 많아요 지금까지 찍었던 것 중에 가장 제일 많은 거 보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 너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대사가 되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어서 맞아요 지금 절실하게 한 번만 보면 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맞아요 이것도 많네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번 딱 나왔을 때 임팩트 팍 하고 가는 것도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80%를 또 효과적으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씬의 극의 흐름을 바꿔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데 키포인트인 것 같아 전반적으로 재밌게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흥미로운 작업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캐릭터가 배우로서는 더 욕심이 나는 캐릭터가 스포는 좀 빼고 꼭두에게 주목을 하세요 꼭두 이 친구가 1인 3역을 하거든요 저도 2역을 하지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해서 김정현 배우의 연기 변신을 다양한 연기 변신을 봐주시면 감사 이제 수영 씨도 1인 2역이거든요 사실 근데 완전 결이 다르지? 좀 처절한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처절한 장면이 많을까요? 그건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싱글즈가 준비해주신 밸런스 게임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다양한 밸런스 게임에 답변을 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이 맞아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아요 지금이 통했어 저희 안 잤어요 왜 우리 안 잤어요? 저희 안 잤어요? 날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드라마 꼭두의 계절로 여러분들 찾아갈 텐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글즈 2호로도 저희 꼭두의 계절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빠 وف Busley Enix 올해 기준비 음악 season Ice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